어 잠깐 영상 보기 전에 계약하나 합시다 짜릿짜릿짜릿 아니 이게 듀오를 내가 왜 안 하려고 했냐면 혼자 올리려고 당연히 근데 왜 하게 됐냐면 이게 다 듀오를 해요 근데 그 원딜이 거기서 살아남기가 너무 어려워 봐봐 하체랑 상체로 나눠볼게 상체가 망한다 져야 돼 그냥 져 서포터가 못하는 애가 걸린다 져야 돼 그냥 져 그냥 웬만하면 져 원딜은 그냥 상대 무조건 보띠오 미드정글 듀오 보띠오 걸리면은 서포터가 우리팀 서포터가 하자라 못 이겨 상대 미드정글 걸리면은 상체가 터져서 져 못 이긴다니까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스터까지는 듀오를 어차피 마스터부터는 듀오 못하니까 상관없어 이게 롤에서 잘 만들어준 것 같아 시스템을 예전 같았으면은 내가 전 전 시즌에는 그 솔랭으로 금화를 찍고 금화부터 듀오를 했는데 이제 듀오빨이 됐잖아 근데 이제 이런 시디템이 생겨서 내가 만약에 금화하고 챌린저를 가버리면은 버스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 왜 듀오가 안되는데 어떻게 버스야 근데 내가 마스터까지 올리고 못 올라가면 버스지 근데 어차피 내 목표는 챌린저기 때문에 뭐 어차피 올라가면 뭐 시바 마스터부터 듀오 안되는데 뭐 어? 뭐 버스야 어? 아 꼬은 사람 있으면은 그 꼬은 사람 있으면 나랑 그 내기한번 하든지 그러면은 내가 그 마스터까지 듀오로 도와줄테니까 마스터부터 솔랭으로 챌린저 한번 가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랑 한번 내기 한번에 한 5억정도 걸고 가면 5억 줄게 마스터 0점부터 챌린저까지 올려봐 이 시바 어? 아야꼬아? 아니 꼽냐고 어? 탁세이! 5억이면 그만 쳐야겠다 저 오 없어요 그냥 해본 말이야 어차피 못찍으니까 이게 3이라인데 후니라가 마오카이한테 좀 약해요 좀 약해 궁도 끊기고 큐해 숙박 오는 것도 대처하기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되냐면은 라인을 이제 좀 땡겨 라인을 땡긴 다음에 일부러 물린 다음에 미니언 쪽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거지 어 그러면은 슬래시가 이제 연기를 해주겠지 그렇게 잡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슬래시가 압도적인 피지컬로 이제 찍어 누르는 방법이 있고 내가 먼저 딜비안은 못해요 사실상 마오카이가 빼버리네 그냥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왜 캐시브 안 터져 아 뭐야 쟤네 뭐해 근데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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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지나갖고 오케이 게임 터지기 직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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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오케이 Q. Q. 오오오 찍지마라 오오오 찍지마라 멋있는데 어 스트레쉬 잘해 얘 얘 왜 더 잘해졌냐 왜 얘 왜 이렇게 더 잘해졌냐 얘 최근에 만났을때도 잘했어 최근에도 이제 솔레가다 만났거든 몇번 만났는데 그때 잘했는데 더 잘해졌어 실력이 더 향상됐네 사미라 카이사전의 구도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카이사가 이제 나를 죽일 방법이 없어 나를 막을 수 있는거는 다리우스정도? 아아이 묘복 위로갈걸 카이사 방금 풀 썼나? 잡냐 이거 혹시? 아아 잡았어 아이씨 탓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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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만 안캅네 이겨 케이는 상대가 안돼 궁 들어와봤자 쟤 죽었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우 하나 데려갔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용좀 챙겨주고 용좀 챙겨주고 용좀 챙겨주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우씨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거 야 그만해봐 기나이 좀 하게 어? 뭐야? 어? 에? 뭐야? 어? 아 근데 위에서 좀 안 당하면 좋은데 위에 있네 아 이거 뒤에 누구 있을까가 제일 문제인데 뒤에 케인 붙었네 아 묶였.. 이거 왜 묶였지? 스트레치가 맞았잖아 왜 묶였지 이거? 야 무슨 다섯 명이 다운이야 근데 이거 왜 속박 걸려? 아 나 이거 공 돌면은 그 풀 때문에 이거 모르는 건데 일단 용을 놓고 야 이거 줄 수 있냐고 어?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용으로 빨리 바꿔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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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먹어 욕먹어 들켰잖아 아! 죽었네 아 E 막 누르다가 이상하게 써줘 어쩜 죽었겠다 W를 제이스 막아주는 데다 안 썼으면 공이 더 일찍 나갔거든요 W를 허투루 써가지고 막아준다 탁쎄이 이렇게 쎄 이거 너프 좀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히 막아줬다 이것도 아 나 왜 막아줄라 그러지 내가 이거 쉬바 브라움도 아니고 아 계속 기회 봐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너무 직진형으로 빨린다 아 이거 탄리나로 편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 아 A랭인데 아 이거 피할 수가 없네 좁아가지고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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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일단 밀고 일단 미드부터 아 진짜 아깝다 이거 패치브 사거리가 너무 짧아졌어 너프 됐나? 너프 됐죠 이거 너프 된거 본거 같은데 아닌가 이거 패치브 사거리가 원래 예전에 멀리서도 그냥 따다닥 때려줬는데 이제 안되는거 같애 안 붙어 잘 다론 다론 다론? 뭐들이야 이게 와 뺏겼어 미쳤나봐 다리우스 때문에 진력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에이 용 무조건 먹으려고 할 거야 마호파이 잘렸어도 까비 까비 아 케인아 고맙다 진짜 와 아 이리 억제기 하나 밀자 내가 조이큐 첫방 막아줄게 플래시로 하는거 끝나나? 끝나나 이거? 와 이게? 야 이거 완전 쓰레쉬 캐리어인데 이거는 이게 지고있을 때 쓰레쉬 그랩 한 번으로 다 바뀌었거든? 와... 야 소프트가 잘하니까 게임이 희망이 보인다 희망이 보여 진짜 자 감사합니다.